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홈입니다 3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almost 거의 즉시 immediate click 까지 after verse 탄생 후에 자 인펜츠는 영유아 영유아들은 동사각 디스플레이 보여준다 자 보여주는데 critical 중요한 인지적인 기술을 자 기술들을 보여준다 목적이에요 its은 앞에 나오는 기술이죠 its 기술은 its 대 ability 동격으로 썼네요 자 그들의 능력인데 to focus가 앞에 나오는 능력 수식해지는 회원 사용법이죠 자 집중하는데 그들의 관심을 on은 어디에 대해서 features의 특징들 그들의 특징인데 of their environments 그들의 환경의 특징에 관심을 지불하면서 자 especially 삽입절이고요 빈칸 특히 목소리랑 s 소리들에 집중을 하면서 자 그래서 attention을 to 한다 전치사 썼습니다 자 buy는 미래 전치사죠 되어서 자 last half of first year 그러면은 2분의 1이죠 뒤에 반인데 첫해 뒤에 반이 되어서 자 아이들은 시작하는데 to take part in 하는 것을 take part in, join in, participate 전부다 참가하기를 시작한다 자 in 어디에? 자 part in까지 같이 가고요 자 new type 새로운 타입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하는데 with their caretakers 자 care를 주는 사람이니까 양육자 자 양육자와 이제 의사소통 시작해요 6개월 후에 자 아이들의 share attention 아이들은 share 공유하는데 관심을 자 어떤 관심이냐면 given to object 어떤 관심이냐면 물건들에 주어진 관심을 with other person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 by ing 함으로써죠 따라감으로써 자 that individuals that's name에서 지시대명사로 썼네요 자 그 개인의 응시 혹은 방향 방향을 따라감으로써 손가락 방향 같은거 자 그 다음 net로 내려갔어요 자 여기서 by ing 썻었죠 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y ing 법상 by ing by ing 해석상 전부다 함으로써로 가야됩니다 자 responding 함으로써 응답 함으로써 자 응답하는데 to individuals emotional 형용사죠 감정적인 리액션에 반응 자 반응인데 to 어디에 또 이벤트에 어 어떤 사람이 이벤트를 봤을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살핀단 말이죠 그 다음 by ing 또 걸렸죠 여기서 자 by imitating 함으로써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 imitating marketing 모방 함으로써 아 이거 계속 잘못 들어가네요 자 모방하는데 자 that person 또 지시대명사죠 그 사람의 object directed action 자 물건에 향해지는 자 물건에 향해지는 자 물건에 향해지는 자 물건에 향해지는 자 물건을 향해지는 과거분사가 뒤에 나오는 액션 수식기입니다 물건을 봤을때 어떻게 이 대상이 반응하는지를 자 this 는 뭐에요 this 는 관찰 자 이런 관찰은 아 큰일났네 자 관찰은 주는데 자 어른들에게 자 어른들은 어떤 언어냐면 who noticed this behavior 자 이 행동을 알아차리는 어른들에게 a chance를 줘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상 관전 목적이고 얘가 직접 목적이죠 자 어떤 기회냐면 to 형용사업법이요 pair 짝질 자 짝을 짓게 되는데 단어들을 위로 물건들과 행동들과 그리고 이벤트들과 그리고 사람들도 복수죠 복수 형태 자 first words or sounds 첫번째 말들이나 혹은 사운드 소리들은 자 일반적으로 비동사 뒤에 쓴 빈도우사죠 자 simple 비동사 뒤에 또 형용사 썼어요 단순한 associate 연관관계 자 단순한 연관관계인데 혹은 대상들과 혹은 상황들과 자 infant 그드 영유아들은 simply 삽입절이고요 단순히 voices 자 voices가 동사로 목소리를 낸다 자 목소리를 내는데 shared되어진 공유되어진 참족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뭐에요? 어른들 하다보고 따라한단 말이에요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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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파이파이파이 라고 하는거죠 자 그다음 여기 좀 문제 쉽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되는데 it is noted 이것은 주목되어져 noted 눈에 띈단말이요 그러면 눈에 띈다 자 주목되는데 자 대 진주죠 그래서 이 시 가조로 썼고 진주로 썼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단은 립이에요 자 립은 여기서는 도약 자 도약인데 도약이란 말이 어떤 도약이냐면은 사실상 발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발전인데 자 from 어디서부터 처음에 여기 지우고 from에 인터뷰를 썼는데 from shared 과거분사 자 reference association에서 공유되어진 참조의 연상 자 참조의 연상에서부터 서로서로 따라하면서 비슷한 유대감을 만든 거에서부터 점프하는데 어디로? too meaningful 의미있는 언어로 처음에 모방으로 따라해서 공유를 시킨 다음에 서로서로 무언가를 알 수 있게 그 다음에 의미있는 언어체계로 발달해 갈 수 있는 초약 뭐라고 하죠? 도약 도약을 위한 기반이 된다 자 그 다음 의미있는 언어로서의 실제 조언은 도약이 requires 요구하는데 자 require a to b i 가 to integrate 하도록 통합 하도록 계속 틀리네요 통합 지키는데 기술들을 자 integrate a with 있어요 기술들을 with communicative는 의사소통 의 형태들을 자 그리고 개념적인 지식 개념적인 지식을 개념지식이 또 지식을 통합할 필요를 요구되어진다 그 i는 개념을 이제 가진 거죠 is that 그리고 나서 is that 삽입자로 썼네요 문장 되게 지져못하겠어요 수능 is standing 서있는 중이다 stand on 어디에 first communication step on step 첫 번째 의사소통의 단계 어디서 문장을 뺏겨왔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문장 뺏겨와도 참 맨날 똑같은 형태에 꼬여있는 것을 맨날 모방해와서 지금 우리 EBS는 모방 능력이 참 대단하십니다 일괄적이야 아주 지문 보면은 이와 같은 소재를 우리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의사소통 능력의 시작인 짝짓기와 모방 100 700 100 100 100